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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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떡을 먹겠다 의지 진짜 대단하고 꼭 점점 해 오빠 한판은 지금 한판은 한판에서 한판이나 한번annen 한판은 alleged 이럴더니 내가 시킨대로 하니까 쿠키도 진짜 맛있다고 추천해주는 거야 우와 되게 샌드위치가 팩 안에 들어있어 신기하다 이것도 약간 호일 재질이고 되게 신기해 그거 올려야지 올려야지 고마워 고마워 우리가 이제 올라갈 곳은 저 멀리 옥상입니다 옥상? 저 멀리 위에 옥상입니다 아휴 왔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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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아니 무슨 저였니? 왔다 안녕, 나 등록할 거야. 같이 보자, 안녕. 거기 가다가 이제 저기서 앞에서 이제 우회자. 어, 저기, 저, 저기, 저 보이지? 길. 이게 그립푸드? 어, 특이하네. 왜 이렇게 크지? 아니, 이거 향이... 되게 맛있다. 근데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빵이 약간 마늘향 나는 것 같아서 약간 패킹같으면서도 그 치즈 향이 나, 그, 파마산 치즈. 아, 상관은 완전 한국 사람이. 아, 아, 아! 이제 뭘까? 찌리지, 찌들. 응, 좋아. 이거 우아가, 한번 떠나고 있는데? 핸까스, 핸까스. 응? 웃어, 좋아. 프레스마크즈, 너무 좋아요. 집에 와서 잘 가고있어요 와우 살짝 보여주십니다 집에서 자연스러워 ! 꽈치야! 딱 봐도 꽈치잖아! 아니 꽈치가 그게 파랑이 없어! 아니 꽈치야 원래! 감사합니다.